아 요 두가지입니다 이특에게 혼나기, 엄마에게 혼나기 뭐 더 좋은거를 고르는건가? 더 좋은거? 그나마 나은거 하나 둘 셋 엄마에게 혼나기 이특에게 왜 혼나 이특이형이 우릴 왜 혼내 이특이형은 우릴 혼낼 그런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엄마한테 혼나는게 낫지 엄마한테 혼나는게 낫죠 자 두번째 나한테 돈 잘쓰는데 저금도 잘 안하는 애인 대 저금 꾸준히 하는데 나한테도 돈 잘 안쓰는 애인 아 돈을 막 너무 잘쓰는 사람이랑 저금을 너무 아끼는 사람 아 이거 고민되는데 돈을 오케이 어 하나 둘 셋 나한테 2번 저는 1번 어 저는 그냥 펑펑 쓰고 네 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가지고 나한테 여자분이 나한테 얘기하는거잖아요 네 맞죠? 여자분도 좀 뭐 그래도 돼요 어 네 왜냐면 저금 꾸준히 하는데 아 이거 지금 나한테 하는거야? 나야? 나 맞죠? 뭐가 너에요? 지금 나 상황인거잖아 아니 상대방이 이런 사람 어느 상대방이 더 나은지 아 오케이 오케이 상대방인거잖아 뭐 알고 하는거야? 상대방인거잖아 상대방이 그니까 니 여자친구가 그래 그래 돈도 잘 써 막 잘 써 근데 저금도 안해 그니까 이런 돈에 대한 이런게 그냥 너무 해픈거야 아니면은 저금도 너무 잘해 저축 잘하는데 너한테도 돈을 안써 2번 난 2번 그래요? 어 난 오히려 그냥 저축 그냥 응 잘하는 사람이 그냥 좋아요 야 뭐 죽을때 돈 갖고 갈것도 아닌데 뭐 그니까 이게 평생 그런거는 아니고 이제 좀 이제 벌이가 있을 때 좀 자기가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을 잘 관리하는게 저는 좋은거 같아요 오케이 자 세번째 벌레 잘 잡아주는 애인데 벌레는 내가 잡는다 하나 둘 셋 1번 아 벌레 못잡아 벌레 잘 잡는 여자 있으면 너무 좋을거 같은데 아 요리는 내가 해줄게 하고 설거지는 나 시키는 애인데 요리는 못하는데 설거지는 해주는 애인 네 아 잠깐만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1번 예 저도 저는 이제 설거지가 나은거 같아요 저는 둘다가 좋은데 요리를 해주는 그 모습이 되게 좋을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랑스러울거 같아요 아침마다 네 햇빛 딱 받으면서 자 다음 나랑 개그코드가 맞는 사람 대 나랑 음악코드가 맞는 사람 네 아 잠깐만요 야 이거 좀 어렵다 하나 둘 셋 1번 아 왜냐면 일단 대화가 이게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네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네 음악이야 뭐 각자 따로 들어도 되고 뭐 사실 서로 좋은 노래 추천해줘도 되고 그쵸 그쵸 차라리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Fall in love 첫눈에 번개같이 Fall in love 하나 둘 셋 둘 셋 2번 금사빠에요? 어? 금사빠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 뭐에요? 저는 이게 확 빠지는 스타일 같아요 아 완전 그냥 갑자기 갑자기 불타오르는 거 막 그렇게 되는 거에요 저도 이게 오래 알고 지냈는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호감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는 한 50살 정도 되면은 아 이 사람이랑 그냥 평생 같이 가서 되겠다 그거지 야 우리 50살 됐는데도 서로 남친구 여친구 없으면 그때 우리 같이 살자 그냥 같이 살자 그런 느낌 자 다음입니다 자 딱 하루만 휴일이 주어진다면 이불 속에서 하루종일 늘어지게 잠자기 대 무조건 운동하러 나가기 하나 둘 셋 1번 이거는 뭐 이건 우리 둘 쓴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무조건 그냥 침대랑 붙어 있어야 돼요 전 무조건 잠은 많이 자도 10시간 자면은 많이 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또 잘 수가 없어 또 잔다는 게 꼭 잠만 자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그냥 핸드폰 할 수도 있고 TV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운동 갈 거 같아요 자 다음 연인과 전화 대 연인과 카톡 하나 둘 셋 전화 1번 카톡 보다는 진짜 요즘엔 저는 손가락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카톡방에서 멤버들하고도 해도 이제는 그걸로 해요 마이크 눌러놓고 나 지금 가고 있어요 받아 적어주는 거 받아 적어주는 거 그걸로 해 이게 그리고 특히 연인 사이에는 이게 뉘앙스가 잘못 전달되면 싸울 수가 있어요 카톡은 좀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대화를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해야 이 사람이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전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음 평생 샤워 안 하는 애 뭐야 평생 양치 안 하는 애 뭐야 이거는 둘 다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골라야 돼? 샤워 안 하는 애 양치 안 하는 애 와 이거 이거 어떡하냐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그나마 참을 수 있는 거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번 입 냄새는 좀 못 참지 않아 그쵸 또 입 냄새가 뽀뽀 키스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연인 사이라면 근데 이거는 샤워를 안 하는 이거 골랐지만 뭐가 더 낫다고 할 수가 없네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오지를 갔어 갔는데 샤워는 못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냥 양치는 할 수 있잖아 작은 거니까 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연인과 서울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대 연인과 바닷바람 맞으며 마시는 맥주 한 잔 하나 둘 셋 2번 이건 맞네 1번 저도 약간 이런 게 좋아요 그냥 딱 자연과 함께 그냥 저 텍스트만 봐도 너무 좋다 바닷바람 맞으며 마시는 맥주 한잔 연인과 서울 야경이 내려다보여 있는 근사한 레스토랑 저희 둘은 총 10문제 중에 밸런스 게임 결과 9문제가 맞았습니다 우리 둘은 천생연분이래요